감정, 멈추고 들여다보기, 위닝북스에서 편했습니다. 어떤 고민과 걱정에도 자유롭고 행복해질 수 있는 다양한 감정 조절의 비결을 알려주는 책입니다. 20년 넘게 수학학원을 운영하며 감정코치 전문가로 거듭난 저자는 감정을 잘 다스려서 삶을 긍정적으로 바꿀 수 있다고 말합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행복해지지 못한 원인을 찾아주고 다양한 감정이 생기는 원인과 함께 감정에 휘둘리지 않는 7가지 방법을 제시합니다. 내면의 감정을 올바르게 들여다보고 진짜 감정의 주인이 되어 행복한 삶으로 이끌어줄 실생활에서 간단히 실천할 수 있는 유용한 감정 조절의 방법이 가득 담긴 책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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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